일단 제가 GTX 국민참여단이라는 것을 면접을 통해서 저도 들어갔고 지금 현재 부단장으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GTX가 사실 굉장히 재미난 부분은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쯤부터 계획이 들어갔던 부분이었다 2기 신도시, 동탄이나 파주 운정이나 위례 신도시나 이게 삽득이 전부터 계획이 설립이 되어져 있었던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오늘날 20년 정도 지난 이후 이제 막 개통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GTX가 좋다 안 좋다 사람들이 많이 탄다 안 탄다 보다는 저는 자산 증식의 목적을 듣고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결과 GTX가 들어간 것 중에 과거서부터 오늘날까지 약 20년 동안 그 어느 지역보다 가격이 더 많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진 곳은 없다 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여전히 존재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단점은 일단 공사기간을 약속 지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시간은 더 지연돼서 개통을 했고 땅 속으로 너무 많이 한 50m 가까이 파다 보니까 내려가다가 지친다 라는 부분도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GTX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실로 미치는 영향은 대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부동산 개발로 접근을 해보면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가 들어가는 곳은 저밀도로 개발하지 않아요 역세권 특별법에 의해서 고밀복합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대는 최소 30층 많게는 50층 이상으로 개발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토지 활용에 있어서 이러한 모습이 그려지고요 당장 제가 사는 곳이 대화역 인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에서 강남까지 나오게 되면 아침에 차량으로 몰고 나오면 약 2시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지하철을 타고 나와도 1시간 20분 가량은 나와야 돼요 일단 출근을 하다 지치죠 그런데 GTX역이 개통함과 동시에 서울 중심분까지 2, 30분이면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이게 당장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대단한 부분이다 더 나아가서 차량으로 퇴근을 할 때 6시 이후에는 나오기가 당장 어렵습니다 8시쯤 넘어가야 차량이 조금 더 뚫리기 때문에 그때 출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집에 오면 이미 9시, 10시가 돼요 자녀랑 놀아줄 시간도 없고 소위 지금 저출산에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2세를 만들 시간도 없어요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계획했던 그것 저녁 삶이 보장된 가정 그 아름다운 모습 그거를 그리는데 GTX가 반드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시 지도를 놓고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좀 탁월할 것 같고요 제가 카카오맵에서 서울시라고 여기 검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핑크 색깔 테두리가 서울시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지적 편집도라는 걸 누르게 되면은 모든 토지의 용도가 색깔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란색은 주거지 초록색은 녹지 빨간색은 상업지 파란색은 공업지가 되죠 그 중에서도 서울 경기권 끄투머리 쪽에 가면은 같은 노란색도 두 가지 색으로 구분됩니다 이 안에가 살짝 비추는 노란색 꽉 찬 노란색이 있는데 구도시 신도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서울과 경기권에서 가장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곳이 어디냐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 강동구와 하남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도상에 구호선이라고 검색을 했고요 구호선 같은 경우에는 김포에서 시작을 해서 마곡을 지나 염창을 지나 여의도를 지나 강남을 지나 송파를 지나 현재 중앙보흥병원역까지 개통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의 아침 출근 시간에 사람이 얼마나 몰리는지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여의도와 강남 일대로 가장 많은 인구가 몰리고 있죠 그 두 개의 노선을 관통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노선 구호선밖에 없고요 구호선이 들어간 곳 중에 떡상하지 않은 곳도 없어요 더 나아가서 지하철, 철도, 혼잡도라는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구호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힘을 가진 구호선 여의도와 강남과 송파를 지나는 그 구호선이 4단계 개발로서 착공이 들어갔고 중앙보흥병원역에서 생태공원역 사거리를 지나서 고덕 비즈벨리 앞쪽으로 오늘날 만들어지고 있다 지금 제가 강동구라고 지도상에서 검색을 했고요 강동구 내의 지도를 살펴보게 되면 구호선이 앞으로 어떠한 그림을 그리겠구나라는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강동구 내에는 두 개의 노선이 자리라고 있죠 8호선과 5호선이 기존에 있고요 8호선과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람이 많이 살고 있어요 반대로 구호선이 들어가는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으신 초록색깔, 녹지, 그린벨트로 잔뜩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결과 오늘날 이쪽일 때는 사람이 살지 않고 그 중심에 구호선이 들어간다? 왜 들어가지라는 부분을 반드시 퀘스천을 그려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구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강동구 주민을 위했다기 보다는 하남시 주민을 위해서 만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핑크 색깔 선을 기점으로 마치기 강동구 오른쪽이 하남시예요 즉 강동과 하남은 하나로 붙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하철역은 중앙보원병원역 그 다음에 생태공원 사거리에 만들어지는 생태공원역 한영외구역 고덕역이 5호선과 9호선이 환승을 하게 되어져 있고요 다음에 고덕비즈밸리, 샘터공원역이 앞으로 만들어지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5호선과 9호선 사이가 너무 멀어서 이쪽에 9호선을 넣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수도 있지만 5호선과 9호선 거리는 도보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5호선 일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9호선이 들어가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 9호선이 왜 들어가냐 결정적으로 강남 4구, 서초강남, 송파강동에 붙어져 있는 하남 이쪽 일대, 초이동, 간북동 일대에 엄청난 인구의 증가를 암시하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고 결정적으로 정말 괜찮은 교통편들이 잔뜩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현장 가면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강동구와 하남시는 하나로 연결이 되죠 지도상에서 남호종 추어탕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곳서부터 하남시로 이렇게 도로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남 3기 신도시와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고 이것 이외에도 포천, 세종강, 고속도로 IC가 이 한가운데에 오늘날 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곳 일대에는 앞으로 엄청난 인구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수밖에 없고 정확한 데이터로 한번 설명드려보면 하남시청에 들어가셔서 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 현황에 대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그 해답이 나와요 지난 24년 4월 6일 날 하남시 2040 도시계획 기본계획 경기도 최초 승인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곳에서 앞으로 인구가 얼마나 늘고 줄고에 대한 데이터 2040년까지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부분이 발표를 했어요 이것과 오늘날 하남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를 빼면 향후 이쪽 일대에 약 2만 9천 명이란 인구를 쏟아넣겠다라는 부분도 더불어 체크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초이동과 간북동 이쪽 일대를 반드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이 하남 퓨처밸리라는 이름으로 이쪽 일대에 엄청난 일자리를 공급하고 싶은 계획을 그 의도를 명확히 표시한 바 있다 그렇게 되면 이쪽 일대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공급이 되고 이분들은 반드시 퇴근을 해야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9호선 라인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 가장 앞으로 인구가 많이 몰릴 곳은 단원컨대 생태공원역 사거리일 수밖에 없고 그거를 암시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천호대로가 오늘날 엄청난 확포장을 했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통해서 누군가가가 이런 불 앉아야군요